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모님이 오늘 그냥 부정 좋다고 또 그냥 발바닥이 너무 따갑다 하지만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검은 잡도 시계 갈고 식탁도 검게 바람 마산에 오르고 수산한 것도 먹고 액산한 것도 먹고 하시는 일 잘 되게 놓고 거래의 홍행 낙마가 없이 중상모략 식이질도 보좌인간 없이 왔다가 그냥 풍어재 공연에 갔다 재수 있어 구경 갔더니 재밌어 그러게 명복을 빌어드리리다 받들고 생겨드리리다 장군님 하마 집에 갈수록 하셔서 같이 같이 바쁘니세 바쁘니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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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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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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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